저는 이번에 한수원 폴란드 글로벌 봉사단으로 합격하게 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영광이고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더브레. 저희는 한수원 폴란드 글로벌 봉사단 케이팝 팀입니다. 댄스 연습실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데요. 왜 와 있죠? 저희는 밤샘 연습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2시 27분 사전교육 때 정말 한 8시간 만에 새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새벽까지 새고 이제 공항을 갈 텐데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1시 40분에 이 안쪽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어요. 왜 인천공항에 와 있죠 저희? 저희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때 했던 대답 하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를 왜 가느냐.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하나의 외교 사돌딸처럼 문화를 두텁게 알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하나씩 먹고 가요? 어 근데 난 먹고 싶다. 저희 이제 곧 비행기를 타러 와야 돼가지고 다음에 다음 장소에서 다시 해요. 그렇죠?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배고프지지는 않죠 지금? 네. 그래서 억지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 먹을 사람은 표시를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몇 시간 만에 폴란드로 갔죠? 3시간? 이제 폴란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 몰골로. 만나시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저희는 또 태권도 팀이니까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이잖아요. K-POP 좋아하냐고 물어봐야죠. 한국은 지금 태권도 팀? 일단 태권도 먼저? 네. 한소원 직원분들. 너무 힘들어요. 네. 저희 지금 버스 타고 맥도날드 가고 있는 길이죠. 맥도날드. 버스 타러 와고 있습니다. 아 맞아. 정리 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Yulia. I'm Zanna. I'm Z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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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inöng. You're fun! 에이체 przest업arle 안에서 와 organiz TP. 아 없어요! 어? 원래 왜 doorsates? 구례요! 너 모른지 더 좀 궁금해하시는 거 같은데? risking만 할까 봐. 자, 드디어 우리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21번 위드 이상희 상희 이거 함수 돌려서 배정한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숙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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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율래라고 합니다 율리아 율리아, 안녕하세요 22살 22살 저는 이상희라고 하고 24살이에요 한국 나리 맞네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릴게요 내일 다른 공사 이제 교육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뵈요! 안녕! 안녕! 폴란드에 드디어 도착을 됐습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봐봐 여기 박스 안에 있어요 예쁘게 잘 되지 않았네요?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어요 예쁘게 잘 되지 않았네요?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거의 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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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기회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포부패트 다시 다시 1교시에는 한국 속에 PPT 먼저 발표 한 다음에 그러면 캐스터 레츠 2교시에는 에코백이랑 비즈팔찌 만드는 거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러 갈게요. 화이팅! 폴란드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 정도 거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진두브레 이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앵꾼? 지앵꾼 이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앵꾼 이즈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비아나. 비아나. 비아나의 코리안 네임. 유의 코리안 네임. 저희는 지금 이겨시 시사도 했고요. 에코백 만들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 중에 한 명이 저희를 위해서 에코백에다가 이름을 써줬는데 니, 윤, 난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런 깊은 감정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언니 여기 아르데바. 오케이 오케이. 키스다렌 아즈니 뱌아 passage 진짜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 лет. 너무 열정적이었어 진짜. 뭐 하자고 하면 바로 막 하고. 두시간. 두 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 거 같아. 그니까 진짜 진짜 빨리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숙소 돌아와서 하루 마무리 종리를 하고 아마 공연 연습을 해야 돼서 이제 태권도 피이시잖아요? 저는 K-pop팀 각자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딱 갔을 때 또 박이 모여서 또 의견 나누셔서 많이 흥뜨렀다. 진짜 많이 흥뜨려. 진짜 많이 흥뜨려. 내가 골라요. 아 그럼 다 쳐요. 나 두고 있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맥스트림 팀원이 이거 자꾸 하라고 압박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뵈. 안녕. 안녕. 카메라 와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우리 가. 거리에 걸쳐. 걸기 걸쳐. 거리에 걸쳐. 우승 어 저희 지금 이렇게 나무 심으로 오차겠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나무 심으로 가야되데. 여기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잘해봅시다. 예. 보이시나요? 장화를 갈아 신었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안녕. 저희 이제 나무 심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육창우루! 육창우루 파이팅, 파이팅. 우와, 웃겨. 우와, 웃겨. 우와, 한 번에 더 웃기고 있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안 돼. 상민이가 옆에서 다 해주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돕고 있어요. 혹시 상민님이 시키신 건가요? 네, 제 동생이거든요. 제 동생이보다 이 상민이라서. 여기 이 상민이도 제 동생입니다. 야, 나도 애쓰고 있긴 해.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 이거 무거운데요? 에이, 보직 변경. 이거 심하잖아. 안녕하세요, 형. 지금 보고 계세요? 나중에 봐봐, 집에 집에 가고 있잖아, 로. 상민이 혼자. 상민아! 여봐라, 여봐라. 대우가 빨리 해라, 대우가. 여봐라, 여봐라. 나무를 씹어봅시다, 이거. 집에서 한 푸르르트 키우고. 3, 2, 1, 치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때서 일하시다 보니까 장애인분들하고, 또 장애인들을 돕는 그 지역 장원단을 들어가고. 내일 준비할 머프샵 사전 준비들도 다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K-POP T 개인적으로 연습 다시 해보려고 지금 연습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개인 연습하고 환불을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바로 다음날이 밝았는데요. 어제 연습을 좀 많이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좀 많이 뻐근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더 소득층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워크샵을 진행을 하는 건데 한국 소개 발표를 하려고 노트북도 가지고 오고 있고 많은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돌리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한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이 교시는 비즈팔찌 만들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의 생각에 집중도가 이렇게 흥미롭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저희 이제 10분 뒤에 워크샵 시작할 것 같은데요. 뿐이 아니게 맨 앞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살짝 당황스럽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열심히 토이할 때 열심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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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이다. 사실 사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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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공원.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화현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의 생명한 소유자. 프레젠테이션을 견해주세요. 주사한 아이들에게 부담한다는 이미지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죠. 만약 한국에서 한국의 자리인들은 부담하는 이동, 한국에서 1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용은bes이, 제작용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더욱은 자리인에게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일본의 신뢰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광경이 그렇게 넓은 판매가 아니라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예약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이나 폴란드나 밖으로 잘 따라다니면 타바다 이래요 그 이유가 한국은 시설이 없다 그런데 폴란드는 시선이 많이 안 좋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한국은 시선이 많이 안 좋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한국은 시선이 많이 안 좋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포럼이랑 토이 같은 것도 다 같이 하고 또 딱지 만들기, 팽이 치기 같은 프로그램들도 장애인분들과 디자인 분들, 봉사자 분들 모두 다 같이 함께 즐겼어요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게 정말 뿌듯하네요 이렇게 느끼질 것 같고 가슴도 많이 벅차는데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방금 K-POP 공연 최종 리허설 끝내고 다시 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정말 떨리고 억지 웃음 치우면서 했는데 그래도 나름 저는 틀리지 않고 해서 그래도 나름 다행이라고 한실은 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모든 당원들 쓰고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다시 간식 먹고 지금 조금만 더 연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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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